웨이프의 두 번째 영화 데드맨이 연기파 배우로 명성을 쌓아온 조진웅, 기미애, 류해령을 주연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데드맨은 어두운 세계에 덫에 걸려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기와 복수를 그린 범죄 미스터리 실러물인데요. 조진웅은 남자 주인공 이만재 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거액을 횡령한 범죄자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기미애는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묘령의 컨설턴트 신여사를 연기합니다. 부부의 세계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기미애가 이번엔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해령은 아버지가 이만재에게 이용당해 죽었다고 믿고 복수에 나서는 공희주로 분합니다. 각본과 연출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시나리오에 참여했던 하준원 감독이 맡았습니다. 영화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되는 주지훈 주연의 젠틀맨에 이어 하반기에 극장과 온라인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